좋습니다. 이제 집중하시죠, 여러분들. 집중하시죠. 샹님, 안녕하세요. 12월 31일 평안하신지요. 노팅웜 원정입니다. 매체수자의 패드 이기나요! 너무 선급해 행동해서 안 됐다? 이거 선제컬 놓고 이게 막 호등박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네? 알았어. 알았어, 형. 알았어. 알았어, 형. 노팅웜 포레스트가 16등입니다. 4승 5무 10회, 득점 22득점 7점 34.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에요. 근데 불안하고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봄머스한테 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으셨죠? 오, 뭐해? 아니, 시작하자마자 존나 날카로운데? 아니, 뭐해 또 지금도? 아니, 왜 패스를 자꾸 노팅웜한테 주냐? 아니, 뭐해, 레시퍼드? 아니, 오늘 패스비스 왜 이렇게 많냐? 뭐, 다 밤새나? 아니, 새벽 내내 발로란테나 오버워치 했나? 아니, 왜 그러지? 오늘 정신을 못 차리네? 맨유 경기를 모든 라운드, 20라운드, 그리고 카라바오컵, 모든 경기, 뭐 챔스 보신 분들 아시겠죠? 전반전 20분만 보면 답이 나와. 근데 지금 12분만 봐도 이렇게 하는 거면은 내가 봤어, 오늘 문제 있어. 맨카송에 이어서 이안울씨라고 그분이 맨유 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은 이겼을 때, 골을 넣었을 때 저희가 또 방송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오늘 나랑 퍼거슨 형 생일이라고? 야, 오늘 퍼거슨 감독님 생신이셔? 야, 감독님 선물 드려야 될 거 아냐? 오늘 경기장 보고 계시겠네, 이거. 아, 뭐해, 마이너 오늘. 아, 씨. 아니, 아니, 경기장이 이렇게 넓은데 풋살하려 그래. 아니, 너희 좁은 공간에서 티키타카 안 된다니까. 아니, 왜 이렇게 짜붕아. 아니, 너희 바르셀로나 아니라고 전성기시죠, 바르셀로나. 그건 사비, 이니스타, 부스케치니까 가능하지. 아, 볼 자꾸 한 번을 전진을 못하네, 저 새끼 안토니. 아니, 미치겠네. 저 정도면 진짜 비보이 1대1 대회라니까, 진짜. 비보이 분들도 1대1로 하잖아, 맨날 이런다니까. 아, 에릭센이 오늘 왜 그러냐?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아니, 아니, 에릭센이 오늘 왜 그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받아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오늘 왜 그래요? 아, 1월 1일인데 또 아약스 형 입을 할까 봐. 겁난다, 겁나. 진짜 미치겠다. 경기 끝나고 이럴 거 같아. 네덜란드 선수, 준비됐어? 아약스에 신성이 하나 있다고? 저녁이면 돼? 아, 불안해. 아, 좋될 거 같아. 또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선수 또. 아, 천억. 아, 또 데려올 거 같아. 아, 머리 아파. 퍼거스 감독님 오셨네, 봐봐. 감독님 맨유에 진심이라니까 원정도 오셨네. 감독님도 보면서 이러고 있을걸? 기익스였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지성이었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우리 날두였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우리 커미였으면 저렇게 크로스 안 올렸을 텐데. 나 아니었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벌써 몇 명이야. 또 또 그 놈의 과거. 넌 어디 가서 옛날 얘기하지 마, 새끼야. 어제 얘기하지 마. 어제도 과거니까. 너 방금 말한 거 1초 전 얘기도 하지 마, 이제 앞으로. 미래 얘기만 해. 도저 가서 과거 얘기하지 마. 하지 마. 네트 윙홀 어떠했는데 네트가 오겠냐고. 울버헴튼. 울버헴튼이 팔겠냐? 그리고 네트 만약에 판다고 하잖아. 그럼 메뉴는 무조건 이럴걸? 천억! 아, 아니. 천삼백억? 천오백억! 난 이럴 거 같아, 진짜로. 그냥 올려야 돼, 그냥 올려야 돼, 안토니. 제발! 그냥 올리라고! 어? 뭐하는 거야? 펑크 아니야, 이 띠발놈아.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그냥 올리라고, 새끼야. 아니야, 아니. 천님! 저 새끼 메뉴 좀 안 나가나요? 저 새끼 방출 안 하나요?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라 그니까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제발 좀 타인 맞게 올리면 안 되나. 꼭 볼 잡고 괜히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거 했다, 연병 했다, 돌았다가. 여기 봤다, 몸으로 막았다가. 뭔 연병 생쇼! 브레이크 댄스, 클럽 댄스, 복고 댄스, 댄스란 댄스는 다 하고 자빠졌네. 꺼져, 씨! 안토니야, 기분 나쁘면 나랑 합방에서 감추고 나와서 얘기해. 내가 서도 막을 거 같아! 내가 서도 막을 거 같아. 내가 딱 서잖아, 그러면 내 앞에서. 이거 존나 할 거 같아, 진짜. 억울하면 나와, 내 방송 나와서 해명해. 아니 토니라는 이름에 토니 크로스는 잘하는데, 왜 안토니는 크로스를 못 올릴까? 똑같은 토니인데. 아 안토니니까 안토니. 아 존나 알받네, 진짜. 너희는 좀 맞아야겠다, 이 새끼들아. 어? 너희는 좀 맞아야겠어. 방타임!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너희도 어렵지, 어디다 패스할지. 사이드 가면 이 새끼는 그냥 신나가지고. 빰빰빰 빰빰 빰빰. 이 지랄하고 자빠졌고. 어? 가려다쳐, 이 새끼는. 맨날. 이것만 존나하고 야인시대 찍냐? 어? 아니 그럼 부페랑 에릭스 형은 존나 못해, 마이누랑 이 세 명. 레시퍼도 보이지도 않아, 거의 두더지야. 그냥 땅에 숨었어, 땅 가만지 수준이야. 뭐 이런 주라고, 아니 아스톤 밀렛은 잘했잖아요, 제발. 제발! 다시 한 번 믿어본다. 야, 병풍 깔아. 현대 축구 사회에서 개인기 잘하고 이런 크래킹 선수들이 점점 필요하고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ㅅㅂ. 천억짜리 데려왔더니.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예, 저 첼시의 마운트인데요. 아, 그래? 그럼 마운트 딱 왔어. 존나 끼다, 갑자기. 부상. 부상 안타깝지, 왜냐? 자기가 당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엄청 데려올려면 또 누가 와도. 어? 야, 이 선수가 여기 와? 이래야 되는데.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 호일론입니다. 누군데? 예? 저 아탈란타에서 잘했는데요. 그러면은 커뮤니티 가보면 갑자기 아탈란타가 따다다다 해가지고 막 올려쳐져 있어. 왜 천억이니까. 이게 뭐야. 아니 우리도 좀 알만한 사람 사자고. 알만한 사람 유명하고 제발. 내가 봤을 때 나중에. 1월 달에 아약스. 누구세요? 사상캄입니다. 사상캄이 누구야? 1,200억? 야, 뭐야? 아스날 50엔 살 때 우리 사상캄은 누구야? 이 ㅅㅂ. 아우 씨. 우리는 지금 탈압박 되고 흔들어준 선수가 필요하다니까. 한 명이 너무 탈압박을 잘해. 야, 볼만 봐든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버려. 그러면 걔를 막기 위해서 한 명이 따라다녀. 그때부터 엉키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계속 찬찬히 붙으면은. 아아. 여기. 붙으면. 아 씨. 이 아기. ㅅㅂ 이런 데 되겠냐? 싸움할 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원래 싸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막 피하고 막 때리고 기술 쓰고 해야 돼. 우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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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 이게 뭔 축구야. 슈팅 한 개, 유효슈팅 한 개. 노팅엄 슈팅 여섯 개. 물론 유효슈팅 0개인데. 슈팅 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게 맞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와아 이게 골드. 아. 아. 아 존나 아깝네. 야 좋다 좋다. 안토니 빠지니까 경기 잘 되는 거 싫어하냐? 이대로 쭉쭉 가보자. 뭐야 뭐야. 킵스와이트 뭐해 뭐해. 야. 야 씨. 야 레드카드.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아니 달로는 왜 옐로 카드 주는 거야. 와. 달로는 진짜 불쌍하다. 저번에도 옐로 카드 두 번 받아가지고 퇴장 당하고. 어어어. 어어. 좋겠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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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구만. 하아. 오늘 역전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아.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 역전하고. 나는 왠지 나는 내가 원래 존나 화냈는데. 내가 왜 침착한 줄 알아? 나는 아스톤 빌라전을 리더. 할 수 있어 우리. 2대0으로 지고 있는데도 새 골 넣은 팀이야. 가자. 끝까지 응원하자. 이게 맞아. 장렙. 1대0으로 지고 있는데요. 설마. 역전합니까? 답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75분 동점골. 87분 역전골. 저 새끼 뭐야. 아니 무담 아니야 설마. 뭘 감수 요즘 입술 탐스러워 이 새끼야.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개드립을 치고 있어. 아 더러워. 얘들아 진짜 아스톤 빌라전 나 진짜 잊지 않고 있다. 나 지금 너희 믿고 있다 할 수 있어. 곡. 이거지? 이거지! 믿고 있었다고. 만냥! 잠깐만! 이거지 내가 아스톤 빌라전 보고 화를 안 내내lever 이거라니까. 가르나추 캐리 씹어줬다. 짜쓰. 하하하하하하하. 내가 말했지 끝까지 한다. 아스톤 빌라 이후 끝까지 응원한다고. 나 Café Drake로 쓰지지 못하고 파e. 왜? 왜 갑자기요? 실수한다. 실수한다. 자, 노트검 실수해요. 그룹이야! 가자! 야, 역습 조심해! 아, ㅆㄴ 아깝다. 역습 조심해야 돼. 아, 이제 풀리네. 저 풀려. 역습 조심해야 돼. 제발. 하... 와, 근데 책 좀 미친놈이가 어떻게 계속 맞추냐, 진짜? 아, 진짜 책님 지랄하지 마시고! 진짜 동점 되잖아요. 동점 되죠? 망설이지 마라. 야, 망설이지 말고 때려. 제발. 제발. 망설이지 마. 제발. 지는 걸 망설이지 말라고. 야, 이 새끼야. 닥쳐라 좀. 돈 빌려간 사람이, 300만 원 빌려간 사람이 나 한 번만 더 믿어주래. 돈 갚는다고 500만 더 빌려주래. 그래, 빌려줬어. 근데 이민 갔어. 이런 상황이라니까, ㅆㄴ. 근데 어떻게 믿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어? 나이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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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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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책님. 제가 안 깝치겠습니다. 비기는 거 가능하죠? 제대로 준비될 땐 가정하니 그렇지 않다면 꿈도 꾸지 말라고 이 닥쳐 이 새끼야 닥쳐. 닥쳐 이 쓰레기 새끼야 닥쳐 이 쓰레기 새끼야 닥쳐 이 쓰레기 새끼야. 아는 척 하지마. 아니 근데 하지만! 시간 ㅈㄴ 많이 남았어. 8분 30초! 막 때려. 진짜! 이 깎여먹어. 잇몸 깨물고. 척추에 힘주고 진짜. 단전에 힘주고 때려. ㅈㄴ 세게 때려.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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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슈팅 이렇게 때린다면. 지금 단전에 힘주고. 이렇게 때려 진짜. ㅈㄴ 세게. 돌발이 슛. 맥토미니아 너 헤딩 잘하잖아 제발! 맥중사! 아 나 진짜 비기면 아무 말 안 할게 제발. 진짜 제발 형님 비기라도 하자 진짜. 됐다. ㅈㄴ 아깝네 와. 시간 지금도 말아. 아까 쓰러진 시간까지 하면은 이거 5분은 더 줘야 돼. 지금 이게 3분 20초인데 이거 사실상 5분이야. 진짜 사실상 5분이야. 제발. 아우 부패 있잖아. 부패 있잖아. 부패 있잖아. 진짜 부패 있잖아. 아 제발. 진짜 한골만. 제발. 제발. 나 진짜. 내가 잘할게. 나 진짜 2023 마지막 선물. 아니 근데 이거 1분 남았는데 2분은 더 줘야 돼. 이거 넘어진 시간까지 하면 2분은 더 줘야 돼. 이거 101분 30초까지 가야 돼. 이거 인간적으로. 사이드에서 돌파하다. 그냥 무조건 뒤 부패한테 주고. 이거 부패가 존나 세게 때리고 튕겨 나온 거. 먹거나 부패가 골. 진짜 한 번만 가자. 진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가자. 진짜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잘하면 내가 칸초 보낼게. 내가 여러 가지. 내가 나초랑 여러 가지 해서 보낼게. 진짜 한 번만. 진짜. 양파링이랑 해서 보낼게. 제발. 아우 씨. 145년만에 패배라고요? 야 노티고 같아. 145년만에 패배야? 가자. 가자. 5. 4. 3. 2. 1. 2. 3. 2. 2. 2. 2. 3. 더 이상 한 말도 없고. 내가 방송에 있어봤자. 더 놀리기만 하는데. 뭐하러 방송하냐. 고생하셨습니다. 네.